3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훈센 총리가 각종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야당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을 폐해로 다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데 서방세계 대사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나 니네들 말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짓는 겁니다. 미군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휘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미국에다 통보도 안 하고 그거를 다 헐어버렸어요.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동남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편도 싫고 미국 편도 싫어요. 자칫 잘못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때 경제적 피해로 있는 것도 원치 않고 다들 지금 조마조마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도적 경제콘텐츠 3PRO TV의 아권 안녕하세요. 3PRO 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베트남 유영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더 이상 오프닝이 필요 없는 우리 베트남의 라이징 스타가 쓴 베트남의 라이징. 베트남의 부산과 한국의 기회, 실전 베트남 투자와 비즈니스 전략 베트남에 대한 참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국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회, 경제가 다방면에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방면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국가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국가를 상상하고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도 베트남 라이징 책에 나온 김에 저희가 사실 비행기 싹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이 책을 출판을 하시면서 한국의 작가로 오셨다고 해서 다시 산포르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이 책을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왜 베트남 시장인가. 왜 베트남 시장인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책을 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 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들을 모으고 최근 자료로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인데요. 베트남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음식. 베트남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기존 책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 있고 특히 해외 언론들, 서방 언론들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들, 유럽 언론들과 동유럽의 언론들까지 제가 좀 자료 조사를 좀 해서 다른 시각에서 과연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베트남하고 친하다 친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우리가 베트남 생각하지는 않나.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책 얘기도 책 얘기인데 블랙핑크 어떻게 된 겁니까? 블랙핑크. 블랙핑크 간다는데 오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낱낱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제 블랙핑크 공연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정말 블랙핑크가 오는 거냐. 본래 계획은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블랙핑크의 베트남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에이전시가 하필이면 또 본사가 중국인 업체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남중국해라고 불리고 베트남 입장에서 동해, 그곳에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단선이나 해서 아홉 개의 이렇게 선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여기는 우리 영해야 해놓고 몇 년 전에 이제 필리핀이 그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은 자기 영해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비꼬는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신문에서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구단선 지도를 화면에 노출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틀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아주 민감해 하는. 이게 일종의 독도냐 다켓시마냐 이런 이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도에 독도를 다켓시마라고 표시를 했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용납 안 되죠. 그렇죠.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블랙핑크가 직접적으로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YG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그 천하의 블랙핑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기에 숙여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이게 어느 업종이든 어느 산업권이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건 뭐 베트남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민감해 하는 이런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회사를 우리나라에 지도해 놓고서 독도를 다켓시마라고 써놓고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쉽지 않네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민한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캄보디아 쪽으로 중국 해군이 좀 진출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 미국, 중국 해군이 좀 들어가는 거면 베트남은 역시 빨간 깃발과 마찬가지로 친중이냐 또 논란. 네. 다시 한 번 좀 얘기가 나왔는데 베트남 친중 논란은 요새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다녀가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뉴스가 뚝 끊겼어요. 댓글마저도 친중이다 뭐다 이런 말들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꼭 최근에 이슈들이 보면 얼마 전에 베트남 단항에, 경기도 단항시에 미국 칼빈순 항공모함이 입학을 했습니다. 아, 친미네? 친미요. 자, 여기 지도를 한 번 제가 보여드려 보면 이 단항이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베트남 동해라고 표시를, 글씨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단항 못지않게 많이 가고 있는 곳이 한국에서 뭐 나트랑이라고 부르는 나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트랑, 네. 여기 밑에 깜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기 3일 전에 일본의 최대 규모의 구축함 두 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운영할 수 없고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모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대의 구축함 중에 한 대는 항공, 비행기를 캐리어할 수 있는 큰 배를 우리가 보통 항공모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 구축함은 헬리콥터를 18대를 운행할 수 있는 큰 배예요. 항공모함 비슷한데 자위대라서 조금... 규모가 좀 작게. 하지만 얼마든지 개조를 하면 항공모함이 될 수 있는 규모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안 몇 개월 동안 베트남이 친중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항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밑에 또 아래쪽에서 중국하고 영토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향하는 깜난이라는 항구에 일본 구축함이 제일 큰 구축함이 두 대나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하고 원만하게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되 영토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필요하면 일본과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베트남이... 그런데 항상 제가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줄타기의 달인 외교의 고수 베트남 이야기 항상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하는 그 순간 베트남 총리가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개최한 큰 경제 포럼에 참석도 하면서 중국의 리창 총리도 만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베트남 당서기장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남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 합의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과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베트남은 그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건 친중이다, 이건 칩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작 내부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를 보고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 친중도 친미가 아니고 친 베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수치를 나름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미를 0이라고 했을 때 친중은 10으로 보고요. 베트남은 5라고 하는 딱 한 가운데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미국에 필요하면 한 0.5 정도 갔다가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개선이 필요하면 또 5.5로 갔다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5에 있다가 4.5로 갔을 때 이거 친밀하고 막 몰아붙이면 친밀하고 느끼는 강도 자체가 다른 나라 생각한 것과 베트남이 생각한 건 다르죠. 그래서 어느 방향을 가든 베트남은 자국의 이득이 되는 그 프레임 내에서만 조금씩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너무 한쪽에 명확하게 이거냐 이거냐라고 자꾸 확인하려고 들면 베트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듯 하지만 또 최근에 토니 블링커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옐런 장관 또 가서 협력할 건 또 협력하자. 그러니까 쟤네 되게 사회 안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뭘 또 협력을 해? 라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가서 싸우기도 하고 미국의 반도체협회가 우리는 중국이랑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친중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쩌면 그 직대 상황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체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요. 사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아세안 쪽의 전반적인 얘기를 작가님이 지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남중국해의 캄보디아 쪽에 중국의 해군기지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0.5 클릭 플러스 마이너스 0.5 클릭 이 정도가 아니라 해군기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꽤 유의미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남중국해 베트남 동해에서 이 부분과 아랫부분에 영토 문제를 겪고 있고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 나라들도 중국하고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군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캄보디아가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손에 꼽히는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고 변변한 해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캄보디아하고 미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캄보디아가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걸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미국이 계속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리고 해군기지 안에서 미군이 돈을 들여서 미국과 캄보디아가 함께 쓸 수 있는 지휘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미국에다 통보도 안 하고 그거를 다 헐어버렸어요.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캄보디아의 장기 집권을 하고 3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훈센 총리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8년 전부터 캄보디아는 의원 내각자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총리 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8년 전에 정말 가까스로 과방수를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다들 훈센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이겼다고 하는 건 이제 야권한테 뺏길 가능성이 크다. 민심이 있게 크게 흔들리구나 하면서 각종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야당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 중에서 박탈당하고 해외로 다 내보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데 서방세계 대사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나 니네들 말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하고 더욱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너희의 그걸 나는 적극 지지해. 그러면서 동남아에서는 C 게임이라고 해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게임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만 하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가 그런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아 개최? 네. 처음으로 개최국이 된 거예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다 중국이 다 대줬어요. 주경기장도 중국이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 게임 하면 항상 꼴찌를 다투는 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였는데 대회가 시작되기 한 6개월 전부터 캄보디아의 대표 선수들을 다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대표 코치진들이 캄보디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벼락치기 가해? 스파르타로 그냥 좁짓게 가해를 하듯이 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C 게임에서 4등을 해요. 캄보디아가. 몇 개국이 참여? 뭐 이제 다 해서 12개국인데 그래도 4등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맨날 9등 10등 하다가 10등 11등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단하다. 우리 지도자가 또 잘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됐나. 꼭 그렇진 않은데 기분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다가 또 훈센 총리가 뭘 했냐면 경기장 입장료를 다 무료화했어요. 외국인도 무료. 심지어? 통 큰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그리고 해외 중개권도 다 무료. 중개권도? 네. 그리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두 달 동안 휴교. 그건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참아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학생들은 보고 싶으면 다 대회 참여하라. 그런데 이제 정작 국민들이 보고 싶은 이제 뭐 캄보디아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항상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성적도 너무 잘 나왔고. 이래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총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요? 7월 28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무난히 될 건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훈센 총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캄보디아의 사성 장군인데 훈센 총리가 소속된 정당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작년에. 아, 순개까지? 세습까지? 뭐 말은 훈센 총리가 아, 내 아들이 총리가 되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된다. 자기는 앞으로 한 10년 더 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되면은 이제 세습이 돼가는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서방세계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비난을 하니까 아,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입을 닥쳐라. 우리 아세안 내 다른 국가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처럼 가난한 나라는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거기서 의류나 신발 제조를 하는데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나라들은 야, 캄보디아 거 물건 수입하지 마. 경제 제재. 그러면 이제 이 경제 제재가 무섭잖아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중국한테 붙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나라 간의 교역을 할 때 나라가 좋으냐 아니면 그 리더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중국은 항상 보면 약간 권위주의 국가들한테 나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그 권위주의 정부를 유지해주고 그렇죠.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세계대 같은 경우는 니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움받을 거면 자기 자리 지켜주는 중국으로 쏠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캄보디아도 그대로 고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캄보디아 말씀을 드렸을 때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캄보디아에는 폴포터라고 킬링필드를 일으킨 200만 명을 죽인 학살자가 그때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폴포터 정부를 무너뜨리면서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게 훈센 총리예요. 진짜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전복시키고 나서 3년간은 28살 나이에 외교부 장관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베트남에 의해서 그때도 제가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영향력 하이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센 정부의 일정 부분 지분을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건데 베트남의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정도의 중국과의 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 정말 옆구리에 칼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죠. 물론 베트남이 중국이랑 아예 척지고 있는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옆에 거기에 중국의 친중국 정부가 생겨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해군기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군사시설이 생긴다고 그러면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유럽 쪽 언론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서 경계 이야기해요. 미국보다도 더욱더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서 미국하고 캄보디아가 합동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이 후방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국 해군이 들어와버리면 여기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정말 군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CM립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지금 또 공항이 하나 건설 중이에요. 공항? 그런데 민간 공항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활주로가 엄청 길게 돼 있는. 이거는 군사용 목적으로 쓸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게 이제 서방에서는 지금 판단이에요. 관광 목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지워주는 데는 누구냐? 중국 기업이에요. 에이, 끝났네. 끝났어. 중국 기업은 국영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 중국의 수많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완전 중국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 중국 민간인들인지 군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시아누쿠빌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로 3시간 거리 공항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이게 감시를 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들어오는 건지 군이 들어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중국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말 큰 위기가 온 거고 가장 큰 위기는 베트남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은 이걸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아누쿠빌에서 지난 방송 때 제가 후추 유명한 후꺼기라는 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후꺼하고 이 캄보디아하고는 시아누쿠빌하고는 3시간밖에 거리가 안 돼요. 차 타고 가면. 배로는 30km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섬에 베트남의 해공기지도 있고 한데 중국군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자기들이 동때로 다 파가수사 타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 여기 중국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파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도 미군이 주로 이용하는 해군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 파가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군은 아니고 국방부가 지원하는 민간의용대가 창설이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약간 그 전거 같은데? 프리에고진의 바드노 그룹 같은 느낌이 확 들기도 하고.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말로는 한 개 소대고 배도 몇 척 있고 한데 정부가 군사훈련을 다 시켜주고 그런데 혹시라도 군사적인 마찰이 벌어졌을 때 정규군이 아닌 이거는 민간의용대가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벌어지게 됐을 때 서로 합의를 볼 지점을 마련하기 위한 거겠죠.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데 또 혹시 모릅니다. 또 훈센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승계를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베트남한테 친근하게 다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국제 외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에는 수십 년 동안 싸웠던 베트남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하고 중국이 곧바로 수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교를 하고 나서 그다음 달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밀 공개가 된 그 당시의 외교 문서들을 보면 그 당시 등소평이 카터 대통령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이 조그만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엉덩이를 하는데 차주려고 그래. 그 이야기는 베트남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할 때는 니네가 묵인해줘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있었고 지금 아까 중국하고 베트남 관계가 있었고. 지금 말씀 때문에 중국이랑 베트남이 그렇게까지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캄보디아 쪽을 통해서 친해지는 건데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국이랑 베트남은 상호간의 약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번에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었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네가 중국을 끌어들였을 때 베트남이 위협을 느낄 거라는 걸 캄보디아도 알았을 건데. 그러면 캄보디아는 원래 베트남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우리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앙코르와트 상황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앙코르와트를 지었을 정도 강한 나라가 크메르 왕국이에요. 크메르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영토를 보면 이 정도예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거의 한 65에서 70%의 영토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국력이 세워지면서 그 당시에 베트남은 이 정도 영토였어요. 이 부분에. 그리고 여기는 참파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민족은 원래 베트남족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서 넣은 참족이라는 종족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이 점점 남하하고 남하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영토를 확장한 건데 이 부분. 지금 제가 지도를 살짝 지워가지고 볼게요. 이 부분은 300년 전에는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계속 남하하면서 이걸 베트남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폴포트가 계속해서 베트남 쪽을 공격하면서 우리의 땅을 돌려달라. 계속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싸웠구나, 둘이. 그래서 베트남은 틀림없이 이 폴포트 등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몇 년간. 그런데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캄보디아 살고 있는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또 학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고 침공을 한 건데. 침공을 했다고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자기들을 침공해서 자기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베트남이 자기들한테는 늑대라면 사실은 중국은 호랑이인데 더 큰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또는 지금 당장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트남을 밀치고 중국을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폴포트가 마오쩌똥을 너무 좋아했어요. 완전히 마오쩌똥은 신격화하고 계속해서 중국에 가서 마오쩌똥 만나기도 하고 마오쩌똥이 캄보디아 오기도 해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비밀자료에 의하면 CIA가 공개했던 비밀자료에 의하면 마오쩌똥이 중국이 캄보디아 폴포트한테 각종 탱크를 지원해 주고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아 공격해. 전쟁해. 우리가 뒤에서 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미국이 또 무기 냈고. 그런데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친구가 폴포트를 끌어냈을 때 미국은 캄보디아의 합법정부는 폴포트정부야. 보통 미국 하면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국민은 200만 명이나 죽인 학살자인데 베트남이 싫다고 캄보디아의 합법정부는 베트남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가 아니고 폴포트정부가 맞다. 그때는 베트남한테 지고 나간 이유죠. 뒤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영혼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도 외교의 공식적인 정책은 그 누구하고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우리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겪어본 거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뒤로 도사하고 나하고 피터지게 싸웠지만 서로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의 상황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캄보디아가 결국은 아까 미군이랑 같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도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었고 이게 한 1970, 1980년대 얘기라고 한다면 그때 미군이랑 캄보디아가 좀 친해지고 그랬던지 2010년대? 우리 최근? 그때는 사이가 좀 어땠어요? 그때는 미군하고 캄보디아하고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막 했었어요.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있었지만 베트남이 개방화되고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나와서 자기들도 뭘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도 베트남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도 미국의 손을 잡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미국이 나눈 공을 좀 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중국이 이게 되게 싫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도 싫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창 크메르 제국 때는 제일 잘 나갔는데 내 밑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나보다도 더 잘 나가고 하니까 과거의 영향을 되찾고 싶었겠죠. 자기의 지도자는 자꾸 베트남에 의해서 왕자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보기도 싫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폴포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건데 중국은 계속 자극을 한 거죠. 너희 언제까지 베트남 밑에 살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전쟁도 한 번 했던 거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언론 칼럼이라든지 사람들의 만평이나 이런 걸 보면 다들 중국의 캄보디아 기지를 장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야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편도 싫고 미국 편도 싫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 휘말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때 경제적 피해로 있는 것도 옳지 않고 다들 지금 조마조마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 최근에는 어쨌든 캄보디아의 중국 해군기지가 생겨나고 거기 공항이 만들어지고 캄보디아가 이게 내부 정치적인 이유인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랑 가까워지면서 베트남이랑은 좀 긴장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또 어쩌면 베트남이 미국이랑 가까워질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그렇게 보이죠. 있겠네요. 4월 달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의 정치관계는 동반자 관계예요.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하고 전략적 관계, 동반자 관계 이게 세 단계는 아닌데 베트남은 미국은 베트남하고 제일 밑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반자 관계가 10주년이 돼서 올해가 미국은 이걸 격상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하고 너무 친한 것처럼 보이면 중국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한참 베트남이 친중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한참씩 그럴 때 이제 베트남의 당서기장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기의 나라로 방문해 주실 것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7월에 왔으면 했는데 7월은 너무 더워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오기도 너무 힘들고 쫑서기장이 미국 워싱턴까지 가면 너무 덥고 습하니까 고령에 두 분 다 고령이라 힘들겠다 해서 날이 좀 선선해지는 9월에 가는 방향이 좀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에 이 부분도 좀 신기한데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의 대외협력 쪽 분이 지금 6월 28일에 워싱턴을 날아가서 톨리 브링컨 장관을 만나가지고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틀림없이 아마 베트남 쫑서기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외교부가 하지 않고 아마 외교부가 하게 되면 그것도 중국이 또 미국하고 베트남도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외교라인이 아닌 당에 통해서 왜냐하면 당선기장은 국가 권력서의 일인 거지 국가 주석이거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만 통상문제, 지정학적 문제로 고민을 썩고 있나 했더니 베트남도 아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문제, 베트남 통상문제 최근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오셨던 게 홈쇼핑 얘기를 해 주신다고 너무 갑자기 심각한 얘기하다가 홈쇼핑 얘기로 가는데 사실 다양한 면을 또 봐야 베트남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홈쇼핑 얘기는 어떤 얘기 좀 해 주시고 싶으세요? 베트남에 한국 홈쇼핑 사사가 다 들어왔던 시장이에요. CJ 홈쇼핑, 롯데홈쇼핑, GS 홈쇼핑, 현대홈쇼핑 누가 제일 시장을 장악했습니까? 당시 CJ 홈쇼핑이 시장 점유율 55%까지 해서 1등을 했었습니다. 잘했네요. 잘했었는데 진출한 지 한 10년 만에 4개가 다 철수했습니다. 망했다고요? 망했다기보다는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의 홈쇼핑 사사라고 하면 굴지의 유통 공룡들이잖아요. 도대체 베트남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철수를 한 건가. CJ 홈쇼핑은 베트남 호치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싸이공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호치민 문화관광부 같은 곳이에요. 거기 공기업인데 거기랑 합작을 통해서 2011년에 들어왔는데 2020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실제 공기업이랑 합작을 했는데 철수했다고요? 그런데 CJ의 이 합작사는 그래도 적자기보다는 수익을 계속 내고는 있었는데 CJ가 계속 유동성 위기도 겪고 있기도 하고 해외 사업을 철수한다 해서 베트남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에다 다 철수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의 홈쇼핑 시장 자체가 한물 갔다. 진출한 지는 12년 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면 자꾸 한 30, 40년 전에 한국 같으니까 타이머신 타워가서 그때 유행하던 걸 하자. 그거 하면 장사를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여지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채널도 그렇고 홈쇼핑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유통 채널이잖아요. 왜 예전처럼 집에 여러 명이 사는 게 아니라 1인 가족 시대이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TV 쇼핑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 한국 국내 시장에서도 홈쇼핑 시장들이 지금 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베트남에 특별히 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집에 잘 안 있어요. 그래요? 어디 가요? 베트남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난해서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에어컨 웬만한 집 다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와서 우리로 따지면 하숙 같은 단가방에 사는 친구들은 에어컨 없이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에 웬만하면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세가 비싸요. 베트남도. 전기세. 우리나라 전기세가 한 70% 정도 되는데 누진세예요 또. 그러니까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카페 가서 우산 또는 커피 한 1,500에서 2,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와이파이 무료로 되니까 그 카페에서 핸드폰하고 태블릿 PC로 노트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지내거든요. 거기는 카페에 오래 있으면 눈치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아 그래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그냥 있어요. 하나 시켜놓고 우리나라는 카공족이라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의는 커피 두 잔을 두 시간에 한 번씩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후한가 보네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있질 않기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TV를 봐야지 홈쇼핑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도 그렇지만 물건을 잔뜩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박리담의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2 그렇죠. 많이 주죠. 그래서 9만 9천원, 15만 9천원 정도에서 한 6개월치, 1년치를 쟁여놓고 쓰면 엄청 이득인 걸로 우리가 보여지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소득 수준이 돼야 그렇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1년치를 쟁여놓고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소용량 샴푸 같은 거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소득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제품 한두 개만 사고 싶은 거예요. 두 개 사도 친구랑 나눠서 같이 쓴다거나 그런데 이거를 5개 묶음, 10개 묶음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사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이 이렇게 긴 나라잖아요. 그런데 물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택배비가. 아, 그쵸. 물류비. 네. 그리고 이커머스도 그렇지만 홈쇼핑이 반품률이 40%에서 50% 심화할 때는 60%까지도 가요. 왜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취소를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배송기사님들이 한국은 기사님들이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놓고 가죠. 놓고 가거나 메모를 남겨서 돌아올 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갖다 주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전화 한 번 해보고는 전화 안 받으면 끝이에요. 무전 반품이에요. 맞죠.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물류사업의 제일 최고의 경쟁력은 집 앞에 놓고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거.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홈쇼핑 역시도 요즘은 카드 결제율이 점점 늘어나거나 전자 결제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은 현금 결제예요. 배달해 주면 현금을 준다고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송기사님이 언박싱을 해 주시고 살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물건이 하자가 없네. 그럼 하자 없습니다. 그럼 사시는 겁니다. 반품 안 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물류비가 진짜 많이 들긴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반품되면 반품비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배송비를. 그렇죠. 그래서 이 배송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댓글을 좀 항상 확인해 보는데 제가 무슨 전업작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2012년도, 13년도부터 해서 베트남의 이커머스 홈쇼핑 처음 시작될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일 때 그 상황을 좀 잘 아는데 이 쇼호스트 분들 있잖아요. 한국의 쇼호스트 분들 정말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한다 그러면 일부러 전날 피부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게 만드세요. 본인들이.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완벽하게 커버되죠? 딱 지웠는데 뾰루지 나고 한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사전 미팅을 할 때 보여줘요. 당신의 홈쇼핑 본사에 있는 한국 쇼호스트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쇼호스트들이 메이크업을 지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요구했던 거는 한국의 쇼호스트 분들은 우리 좀 코칭 스태프들을 좀 보내야 되겠네요. 얼마나 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감 임박도 빨빨리 쳐주고 그러니까 한국의 쇼호스트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팀장님 어제 피부가 좀 까칠하셨는데 오늘 좀 괜찮네요. 뭐 쓰셨나 봐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앵무새처럼 이걸 외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비자하고 화면에 보고 있는 시청자하고 대화를 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는 느낌이 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냥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데만 쭉쭉쭉 외워버려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느낀 점은 말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하지만 물론 시제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PD분들이 한국 PD분들이 잔뜩 들어오셔서 교육도 잘 시키고 현지 베트남 PD들이 영상도 너무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냐 베트남에서 만든 거냐 할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합작사들이 3년 정도 지나면 당신네들 흑자 내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 10명 들어왔었는데 한 명당 몇 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명 빠지면 20억의 영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용 절감을 했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도 우르르 다 들어가고 한국 사람 법인장이나 그리고 밑에 한국 직원 한 명 정도밖에 안 남아니까 관리가 이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홈쇼핑들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철수, 이 빨간색 글씨가 언제 철수했는 거예요. 다 나갔네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도 2011년도부터 이커머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홍대 홈쇼핑이 막차를 탔네. 막차를 탔네. 막차를 타셨다가 이제 6년 만에 나갔죠. 게다가 또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이 현대 홈쇼핑이 들어올 때부터 해서 대형 이커머스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커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홈쇼핑도 이커머스 타격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틱톡에서도 물건을 팔고 페이스북에서도 물건을 팔고 다양한 경로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1인 홈쇼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또는 태블릿 PC로 뭘 다 하는데 이커머스가 공용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할인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배송비도 우리가 다 부담할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자다 이런 데들이 어디 오는 나라 기업이에요? 라자다는 처음에 독일의 로켓츠라고 하는 투자 목적의 회사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6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해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계 회사인 거예요? 유럽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잘로라 역시도 같은 로켓츠에서 나왔지만 다른 투자 자금을 받아서 패션 중심으로 했었던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자기들이 매각을 할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센 TV, 핸드폰, 영업이익률은 거의 안 나고 거기다가 할인 행사까지 하고 배송비까지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TV로 안 보고 모바일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커머스 업체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홈쇼핑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죠. 방법이 별로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연간 몇백억씩 적자나 하는 이커머스들이 공적도 들어오는데 이제 이거를 2016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제일 잘나가던 중국의 알리바바가 100% 인수를 해요. 아... 드디어 등장했군요. 중국 계좌본. 그리고 또 쇼피라고 하는 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쇼피. 요즘 뭐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이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미친 듯이 할인 행사를 하고 배송비 무료하니까 점점점 많이 팔리게 되죠. 쇼피는 저기 C그룹의, 싱가포르 C그룹의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들은 사실은 C그룹이지만 최대 주주가 텐센트라든지 징둥이라든지 중국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게다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다 정식으로 베트남에서 수입되어 관세를 내고 들어온 것들인데 이 이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파는 개인 판매자들 있잖아요. 밀수로 들어온 제품도 엄청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내가 판 거 아니다. 저 사람이 그냥 마켓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들은 밀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또 하나 문제가 TV를 보려면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홈쇼핑 시간대라고 하면 아침 드라마 할 때 9시에서 10시 그리고 저녁 미니 시리즈 할 때라든지 일일 드라마 할 때 저녁 뉴스 할 때 채널 바뀔 때가 홈쇼핑에서 황금 시간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때 제일 매출이 좋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황금 시간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자국에서 만들어낸 드라마나 예능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넷플릭스 엄청 싸게 정말 다양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방송국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번역하고 뭐하고 인허가 받고 하면 작년 때 들어온다거나 시간이 한참 지나는 게 보여잖아요. 그럼 베트남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미 다 본 건데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이라도 TV 자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넷플릭스를 보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재밌는 게 워낙 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폰으로 시장이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저도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TV를 안 보니 폰으로 넘어갑시다. 모바일 버전으로 만듭시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회사가 원래 하던 말 그대로 근간인데.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해놨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대위기인데 이제 베트남 회사가 이렇게 다 철수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이 홈쇼핑 회사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가가 지금 최대의 화두인 거죠. 참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베트남이야 이게 해외법이니까 철수를 한다 그러지만 국내에서 철수를 한다는 거는 홈쇼핑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참 이 시대적 변화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던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4대움 쇼핑이 다 들어갔다가 다 같이 철수하는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재원이나 그쪽에 가해서던 분들하고도 꽤 교류가 많으셨을 때인데. 지금도 교류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왜냐하면 주재원 한두 명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시장 근본적인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럼 사업을 안 할 건 아니고 뭔가 타겟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도해보고 저렇게 또 시도해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 홈쇼핑이 들어갔다가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나라 홈쇼핑 회사들이 들어갔다 철수했다라는 얘기에 더해서 베트남이라는 시장의 유통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했었는지에 대한 모습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홈쇼핑 회사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가 늦게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까 저도 그때 좀 놀랐었는데 제가 베트남에 봉사활동 갔다가 베트남에 있는 같이 통역해주던 친구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카메라를 제 것보다 좋은 걸 쓰더라고요. 삼성카메라였는데 제가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 친구가 쓰는 거 보고서 저보다 알바비도 훨씬 적게 받을 텐데 그거 보면서 사실 개발도상국이라고 비싼 물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정서에는 씀씀이가 좀 크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베트남 이커머스에서 최대 매출 탑3 중에 카메라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저도 똑같이 느낀 것처럼 아니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인 사람들인데 일반 아마추어로 보이는 친구들이 망원 렌즈에 되게 고가의 카메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같이 베트남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 한국에서 전업 사진 작가이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 내가 영화 포스터도 찍고 이런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어린 친구들 쓰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니까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아예 진짜 싸게 팔든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아예 싸게 팔든가. 아니면 분명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거나 또는 밖에 카메라가 또 들어오면 멋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사진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이커먼 시장이 더 커지면서 이제 카메라 매출 순위가 점점점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을 띄웠던 이유가 유 작가님이 이번에 준비해 주신 주제가 피자예요. 그래서 사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베트남의 현재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강조해 주셨는데도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저 어렸을 때 피자가 참 비쌌었습니다. 비쌌죠. 비쌌죠. 그래서 좋은 날 우리 종로의 피자헛에 가면 샐러드 볼을 줬어요. 그럼 이게 한 번 뜰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득 넣으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탑처럼 위로 쌌느냐 이게 또 노하우가 전수가 되고 그런 게 비싼 거였는데 베트남 피자 시장이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피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80년대 생들부터 나이 위로는 피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이 돈 내고 먹어야 돼? 이러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해서 오랫동안 정말 1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궁금증 때문에 나이가 80년대 이상인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피자 보면 어른들이 야 이거 뭐 미국 빈대떡이야? 뭐야 이게 무슨 맛을 먹냐? 이거 뭐 치즈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서 이게 뭐 가래야? 뭐야? 막 이렇게들 했잖아요. 하지만 비싸서 못 먹었다는 거. 사실은 비싸서 못 먹은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한국 같으면 오후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면 출출하니까 피자나 시켜 먹을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2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어? 하는데 이제 언니들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말로 못하고 젊은 꼰대들 네. 그런데 이제 뭐 피자아웃이라든지 도미노 피자 같은 데는 온프로스원 행사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돈 써야 되니까 그냥 온프로스 한번 밀자 하고 이제 억지로 한번 시키면 20대 친구들은 잘 먹는데 언니들은 그냥 한 조각 먹고 말아요. 그리고 막 기름지다고 이거 몸에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장 자기가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투덕투덕 대고 그런데 어떠한 식당 가서 먹을 때는 되게도 잘 먹어요. 피자를 야 누나 피자 안 좋았나 했더니 여기 건 뭐 여기 건 맛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라고 계속 고민 고민을 해봤던 거죠. 제가 지금 영상을 띄웠는데 우선 아까 권 팀장님께서 못 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미국의 QSR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전문 잡지사예요. 거기서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의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걸 보고를 올려주는 회사인데 서브웨이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우리나라는 서브웨이 별로 안 큰데. 요즘 들어서 많이들 먹고. 서브웨이는 좀 무서워요. 빵도 고르라 그러고. 그게 이제 나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기준이에요. 빵은 어떤 걸 골라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뭘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권 팀장님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나만의 메뉴를 시키시나요? 이거 넣고 적어놓고 적어놓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 아. 그냥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보면서 와 저걸 주문받으시는 분이 저걸 다 기억하고 저걸 만들어준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가서 이런 샌드위치를 시키는데 자기 너무 무서웠다고. 언어적의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짜장면 통일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권 팀장님도 나이가 그새 달한 겁니다. 꼰대 됐어 꼰대. 뭐 그렇다고 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크기가 이 나라에서의 시장력을 나타난 거고 밑에 이 숫자는 점포수예요. 미국에서 서브웨이가 2만 1,00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1만 5,000개, 맥도날드 1만 3,000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왼쪽은 지금 베트남의 브랜드의 점포 숫자예요. 서브웨이 철수. 밤미 때문에 철수했다고. 그렇죠. 맥도날드 29개밖에 없고요. 그나마 요즘은 스타벅스가 잘해서 96개고 올해 안에 100개 매장을 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외 다른 브랜드들 보면 특히 피자는 피자합보다 도미노 피자가 미국에서 조금 더 커요. 영업이익도 더 잘 내고. 여기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47개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KFC도 보면 여기서 KFC 별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항상 베트남 이야기하면 KFC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1등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1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한국에서 1등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1등이 아닌 게 롯데리아가 지금 점포수 기준으로는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210개. 그런데 이거는 약간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롯데리아 가면 햄버거 아니라 치킨 밥 먹는다고. 치킨 밥 먹는다고. 우리나라 돈은 2,300원 용도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용기업이어도 시장에서 안 먹히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베트남 자료를 보니까 베트남 3대 피자 브랜드가 나왔는데 여기 도미노 피자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브랜드인데 저 밑에 끄트머리에 있는 두 개 브랜드. 이거 말씀이죠. 위에 두 개 브랜드가 75개점. 제일 아래 건 30개점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실적이? 실적이 피자옷에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높고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 피자는 도대체 뭐하는 브랜드입니까? 도미노 피자는 이 탑3 안에 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실적을 보시면 피자옷 그곳 더 피자 컴퍼니라는 회사는 어디냐면 태국에서 태국이 되게 큰 리조트다 하고 호텔다 하고 하는 식품도 버거킹 여러 개 브랜드를 하는 회사인데 피자옷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 브랜드 내 거야. 그러니까 피자옷을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노하우로 만들어서 지금 태국 피자 시장의 60%를 하고 있는 태국 1위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베트남들에서 하고 있고 피자 포피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베트남에 휴가 오시는 한국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일본인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 식당을 하나 열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아 이게 글로벌 프랜차이즈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인 30대 초반의 부부가 와서 동네에서 피자집을 차렸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넓이 확장을 한 거라고요? 지금 보면 제가 16년, 17, 18, 19인데 이제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비교도 안 썼고 자료가 나오지도 않고요. 22년 자료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일부 숫자가 명확하진 않은데 3개 브랜드가 매출이 지금 비슷해졌어요. 피자가 훨씬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영업이익은 피자 적자입니다. 적자? 우리나라 돈은 한 50억 정도 적자예요. 지금표는 매출 기준이고 이건 매출이고요. 그리고 더 피자 컴퍼니라고 하는 태국 업체도 적자입니다.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그런데 이 피자포피스라는 업체는 2019년에는 흑자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피자포피스는 뭐길래? 일본에서 있지도 않았던 분이었는데 저기는 왜?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이 집 가서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집이에요. 갑자기 이게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줄 것 같은 저 피자포피스의 비밀. 비밀이 뭘까? 피자헛, 도미노 피자, 더 피자 컴퍼니는 지금 요일별로 피자헛은 월요일, 다음에 도미노 피자헛은 화요일, 더 피자 컴퍼니는 화요일, 수요일에 주문하면 무조건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적자인 상태인 거죠. 할인 프로모션을 세게 하네요. 그러니까 매출 볼륨은 이 업체들이 커지지만 적자인 겁니다. 그런데 피자포피스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배달시켜 먹는 피자가 아니고 레스토랑이에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고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까 홈쇼핑 이야기하고도 인맥상통해요. 우리가 피자 시켜 먹으면 배달시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먹어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축구보다가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저녁에 뭐 한다? 집에 잘 안 있고 나가 논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데 젊은 친구들은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런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비저분 데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켜 먹기가 어렵죠. 물론 공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길바닥에서 시켜 먹을 수는 있으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 피자가 베트남에서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아무리 싸게 하고 그게 또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피자 포피스는 뭐가 핵심이냐. 지금 이게 최근에 오픈한 매장들이에요. 이거는 왼쪽은 하노이에 있는 매장이고 오른쪽은 호치민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매장이에요.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인테리어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피자나 스파게티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에서 1만 원, 1만 2천 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두끼 떡볶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7, 8천 원을 하거든요. 떡볶이 뷔페.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월급이 3, 4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한 번쯤 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권팀장님께서 베트남 사람들이 카메라를 엄청 좋은 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SNS 하는 거 엄청 좋아요. 역시 음식은 인스타 게임성으로 해야 팔리는 겁니까? 사진 찍었을 때 그것도 좀 나와야 되고 사람들하고 외식을 나갔을 때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연인들이든 근사한 데서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유럽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회식을 해도요. 등파 입고 이런 드레스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등이 그냥 혼한 걸 우리 직원들 회식하고 이뿐잉 드레스? 네. 그런 걸 입고 나와요. 피자 먹으러 가도. 그런데 그런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미자원 가서 머리도 하고 이러더라도 이렇게 근사한 데서 한 끼를 먹는 게 자신의 만족도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국식에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바쁘고 피곤하고 하니까 대충 시켜서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은 혼자만 있고 싶거나 집안에만 있고 싶은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지는 거고 또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좋은 거거든요. 또 과시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도 있어 보이는 거라도 우리가 선호화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이건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이 피자포피스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신 일본을 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본식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일본은 가면 뭐가 다 일본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인테리어라든지 문화, 식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음식이, 음식이 좀 맛있어야 될 건데 피자포피스의 시그니처 메뉴는 어떤 겁니까? 이겁니다. 지금 절대 이탈리안 전통 레스토랑에서는 있을 수 없는 메뉴에요. 그러니까 이 게 내장이랑 게살 좀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 먹으면 되게 짭조롬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분들도 이 스파게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장게장, 개껍데기에다가 밥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거 가격이 만 원이 안 해요. 8, 9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본인 부부가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이게 뿌레타 치즈인데, 보라따 치즈인데 복주머니 모양이잖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이 만든 치즈예요.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치즈 공급받으려니까 품질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지난 우리 방송 때 요즘 뜨는 베트남 휴양지 달랏 이야기했잖아요. 고산지대, 베트남의 대관령이라고. 거기에 자기들이 목장을 사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품질에 우유를 짜내서 치즈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의 치즈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하고 맛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시그니처 매니어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전에 피자의 인기를 끌다가 이태리 피자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약간 과시도도 있으면서 난 기름진 건 좀 그러면서 이태리 음식으로 많이 갔는데 저기도 그럼 이태리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정말 이탈리안 셰프들이 하는 레스토랑들은 엄청 비싸요.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데 거기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갔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가서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격으로 승부하고 대신 인테리어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이탈리안 셰프가 화덕에서 구워주는 얇은 피자를 파는 데도 꽤 있었어요. 대부분 금방 망했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이태리가 비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있어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엄청나게 이 사진 보세요.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물론 1호점은 이렇게까지 고급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화덕이 보이고 또 일본식의 특유의 교육이 돼 있어.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맛있게 먹었는지 설문조사 다 카드 받아내고.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도 예전에는 베트남 직원들의 교육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돈 계산해달라고 하면 한 10분 넘게 이따 기다려서 영수증 갖다 주고. 계산 항상 틀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 중에 계산서에 영수증 꼭 꼼꼼하게 봐요. 이거 주문 안 했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저처럼 가방 메고 가면 옆에 조그만 바구니 나서 가방 놔두는 바구니가 항상 테이블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일본식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파게티라든지 여기 나오지 않은 피자 중에 우리 식의 간장 양념되어 있는 불고기 피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치즈를 밥처럼 두껍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연어를 얹어서 먹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탈리아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색다르면서도 익숙하고 막혀드는데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매우 현대적이고 되게 럭셔리해 보이고. 그런데 음식은 새롭고. 그러면서 가격은 접근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가 승승장구하면서 매장이 점점 늘어서 호치민에서는 매장이 30개고 지금 캄보디아도 매장이 하나 더 있어요.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은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업체는 그 위기로 뭘로 극복을 했냐면 모든 게 다 셧다운됐지만 슈퍼마켓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피자를 만들었어요. 냉동 피자, 치즈 이렇게 냉동식품으로 팔 수 있는 걸로 해서 슈퍼마켓을 막 공급해서 버텨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베트남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를 꼭 가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진 찍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든 또는 이게 한국 업체가 아니고 일본 업체를 하더라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잘 됐는지. 한국 분들이 F&B 쪽에 오신 분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 저 한국 식당 장사 되게 잘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되게 맛없어. 야 내가 와서 하면 저거보다 좀 더 싸게 더 맛있게 하면 내가 다 이겨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입맛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더라도 식자재가 100% 한국식으로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신 분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해줄 수는 있지만 베트남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한국 사람이 입맛에 맞게 해준다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으셨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 인하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결과를 보고서 설명을 들으면 나도 일본식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또 정작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요. 어쨌든 그 시장에 잘 맞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기존에 글로벌이 성공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면 우리가 또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될 건데 마지막으로 여행 가이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오는 지인들이든 출장 오신 분들한테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라. 여행자 보험. 왜냐하면 제 평소의 지론인데 권팀장님 100점 만점에 저기 자녀분들 99점 맞아오면 공부 잘한 거 아닌 거예요? 뭐 그 정도면 뭐 쏘쏘하죠. 역시. 구제 하나를 틀렸을까. 그런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단횡단을 한 100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행 많이 다녀도 아무 일 없었어 하시다가 한 번 터졌을 때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 못 사는 나라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병원비를 싸게 채 했다가는 그건 오산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이 다쳤을 때 나랑 말이 통하는 그나마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있거나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있는 데 가는 데는 너무 비싸요. 특히 감기 걸려서 한 번 진료받고 야간문지 받으면 130달러에서 150불이에요. 15만 원 내외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면 그게 다 돈이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하면 많이든 도난당한 거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저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시면 오토바이 왕국이잖아요. 길 건너기 정말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길을 건너실 때 꼭 오토바이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길 건널 때 오는 방향에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눈을 쳐다본다는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문자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딴 데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내가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으니까 날 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문자를 한다고요? 우리도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딴지 사고 있다 싶으면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그런데 길 건너다가 무서워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시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한 중간에서라도 또는 무단횡단을 하시다가도 무섭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오토바이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무섭다 뛰어가면 그때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 배아리를 하실 가능성이 커요. 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트남 약국 가면 진정해 주는 약들이 있는데 천연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그게 효모균이 너무 어렵고 길어서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게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캄보디아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온주민들이 망고스틴 껍데기 이렇게 갈아먹더래요. 그리고 뭐 하냐 그랬더니 배 아플 때 그걸 먹으면 설사도 멈추고 괜찮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균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효모균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신생아나 임산부들처럼 항생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드시는 배 아플 때 먹는 게 균이 달라서 베트남에서는 영향력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오시면 꼭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모기기피제도 한국에서 사오시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사시라는 거. 모기가 다르니까. 아 그래요?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데 김치찌개하고 쌀국수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과 맛에 맞는 모기기피젤을. 그러니까 본인이 먹을 고추장은 우리가 가져가고. 그럼요. 걔네가 싫어하는 모기기피제는 거기서 사야 되는. 그쪽 취향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사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취안이나 여러 가지가 안전한 나라라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한 나라도 어두운 밤길에 골목길 혼자 가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피하시고. 그 외에는 베트남에서 워낙 우리 3%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조심하실 필요 없는데 여행자 보험 들고 가시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행 보험업계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수지 피디가 띄워주나요. 어디에서 전화하면 되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라이징 책이 새로 나온 기념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신 유영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피자 이야기, 우리나라 홈쇼핑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여행 꿀팁까지 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유영욱 작가님과 좀 풍성한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네요. 저도 여름에 베트남 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욱 작가님과 함께 베트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